대표이사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적격성 논란이 빚어졌던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또 부적격 채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도의회 김정기 의원은 전북문화관광재단 본부장급 고위 간부인 A씨가 지난 2015년 인천광역시의 공기업에 입사할 당시 특히 채용 논란으로 직권 면직된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답변에 나선 김관영 지사는 A씨가 지난해 입사 당시 응시 서류에 직권 면직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며 채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